홍일권이 죽었다고 생각해? 네. 그래, 물론 죽었지. 그럼 홍일권이 죽었다고 생각해? 아니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? 그 집안 돌아가는 꼴 봐서는 병사인 건 아닐 것 같아요. 혹시 홍일권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예요? 홍일권이 죽기 직전 병원에서 핸드폰을 빼돌렸어. 그 안에 장변한테 남긴 동영상이 있어. 소조 씨 수사관이잖아. 이 동영상이 범인이 누군지 밝힐 완벽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야. 그런데 이걸 왜 지금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? 홍일권을 죽인 범인을 잡기보단 관련자들을 응징해 주고 싶었어. 그걸로 홍미애와 홍신애한테 겁을 좀 줬어.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소조 씨와 똘목 씨가 범인을 잡게 도와줄 거야. 죽음을 앞둔 마당에 더 이상 숨길 것도 더 거짓으로 포장할 것도 뭐 있겠나. 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문어제를 찾아서 지도에 미쳐서 김창기, 장판수, 김순천까지 납치했던 사실을 내가 다 시인하네. 내가 이것을 녹화하는 것은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야. 구치소에서도 이 병원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놈 중앙지검의 윤중태 검사장. 그 놈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녹화하고. 지난번에 있는 어떤게 만들어 본다. 아름다운 발음을 내게 만들어냈다. 아름다운 발음을 갖다 동료에 Vikings